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찾아뵙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황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완전 여름 날씨.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잖아요, 올 때. 어제는 비가 추석추석 오니까 기분도 우중충해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맛있는 육포를 판다 그래가지고 또 신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이 좋으면 놀러가고 싶은데 놀러갈 때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코엘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네요, 앙코엘사님. 저희의 홍보를 듣고 찾아오셨나 봐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시하고 3시에 한다고. 시간까지 다 알려주고. 박하나시스님 반갑습니다. 연결해서 잊지 마세요. 왜? 왜? 슈가슈가님 어서오세요. 슈가슈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하는 줄 알았잖아. 아, 그래서? 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그리고 앙코엘사님이 안녕하세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애교 만점 앙코엘사님. 네네. 오늘은 딱 앞에 보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너무 맛있는, 정말 좋아하는 육포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딱 봐도 어? 다른데?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보이시죠? 딱 다른 두 종류를 가지고 저희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는 바로 원프리미엄 육폼이요. 그렇죠. 하나는 대한민국 한우 육폼입니다. 딱 봐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구나. 딱 딱. 죽기가 그냥. 그렇죠. 딱 보이죠. 한우 글씨보다 큰 것 같아요. 아니,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한우로 만들었다.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룩이님이 닉네임 바깥슨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슈가슈가님이 얼룩이님이 되셨나 보다. 얼룩이님. 아, 얼룩이? 엄마 손은 알록소, 엄마 닮았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되게 지금 엄청 소심하게 시작했는데 받아주셔서 약간 지금 감동했어요. 뒤에 가사 까먹으셨을까 봐. 네, 감았습니다. 손님 2번 오셨고 손님 3번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오늘 구성도 좋고 맛도 좋고 지금 저기 써있는데 언제나 오케이, 어디서나 오케이. 국내산 쇠고기만의 엄선한 고품격 간식. 놓치면 후에 기획특가라고 써있습니다. 네, 오늘 구성이 정말 너무 좋은 구성이라서 진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후회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원프리미엄 6호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얼룩이님께서 무궁화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웃겨서 무궁화드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두 끼면 무궁화 안 보내주시는 거 같으셨죠? 문제 없어요. 아, 코일사님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성을 한번 알려드려야겠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원프리미엄 6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프리미엄 6호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0g짜리. 50g짜리, 유선식 하나, 2g짜리. 50g짜리와 30g짜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든 게 30g짜리거든요. 네, 화면에 나오죠. 라이즈가 다르죠. 네, 50g짜리는 10봉에 2만 5천 9백원입니다. 그리고 30g짜리는 20봉이나 가죠. 20봉에 3만 9백원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 옆에 정상가 보이세요. 깜짝 놀라카면. 50g짜리는 4천 5백원이고, 그리고 원프리미엄 30g짜리는 한 봉에 3천원이에요. 정상가가. 그럼 얘가 30g짜리는 거의 반인가? 그렇죠. 정도에 가져가시는 거고, 50g짜리도 적어도 한 1천원에서 1천 5백원 정도를 절약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구성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정말 특급 구성인 거예요. 가격 혜택은 뭐 진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은 진짜로. 진짜로 가져가기 너무너무 좋은 날이니까, 꼭 한번 가져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격도 말도 안 될 뿐더러, 언제나 맑은님 들어와 주셨고, 기리나님 들어와 주셨어요. 언제나 맑은님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기리나님이 크크크크 라고 웃어주셨는데, 왜 웃으신 거지? 도대체 저희가 웃긴 포인트가 뭐가 있었지? 기리나님이 삼총사 너무 재밌다고요. 얼굴만 봐도 재밌으신가 보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기리나님. 기리나님도 왠지 개구지고 재밌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개구지고. 개구지고. 삼총사. 말 그대로 총사의 남자죠, 다들. 얼룩이님이 지선씨가 제일 재미있고 매력 터진다고, 얼룩이님이 오늘도 6시에 지선씨한테 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야 되나요?